가격과 평점, 사용자 후기 등을 종합하여 최근 가장 인기 있는 상품을 소개해드립니다. 9위 제품은 가성비가 좋다고 소문난 제품입니다. 리뷰가 많으니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탑8위 제품입니다. 평점이 꽤 높은데요. 저도 관심이 가는 제품이었습니다. 7위는 이 상품입니다. 어때 보이시나요? 럭키세븐 칭호를 주기에 아깝지는 않아 보이네요. 6위 제품은 가격이 합리적이라 생각되어 가져와 봤습니다. 관심이 있으시다면 하단 더보기란의 6위 제품을 참고해주세요. 드디어 베스트5 제품입니다. 여기부터는 사용자 후기 및 평점을 엄격하게 고려하여 선정했습니다. 도움이 되실만한 제품 정보가 분명 있으실 테니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랍니다. 베스트4 제품입니다. 자세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댓글의 정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. 3위 인기 있는 제품인 만큼 누적 리뷰 수 및 판매량 역시 많네요.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실 경우 직접 방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2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한 제품입니다. 국제적으로 인기가 많은 제품인 것 같네요. 평소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께서는 이번 기회에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1위 제품입니다. 최고로 인기 있는 제품이며 이커보고카 채널에서도 귀여운 코카가 직접 추천하는 제품입니다. 바쁘신 분들께서는 1위 제품만 확인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. 이상 가장 인기 있는 BST10 제품을 가져와 봤습니다. 어떠셨나요? 제품을 선택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을까요? 앞으로도 좋은 상품을 많이 소개해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